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대로 다룰 시간이 됐습니다. 게임스탑, AMC 등등에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해서 취재하고 계신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웨이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지금 벌어진 게임스탑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스탑 이 사태를 약간 한번 좀 혹시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간략하게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근데 오늘 너무 뜨거운 감자여가지고 이거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오늘 다른 얘기들도 좀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외신에서 현대차 애플 협력이 조금 삐끗거린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기사 내용으로는 현대차 내부에서 이제 애플카의 하청 브랜드가 되는 게 현대차의 어떤 본질적인 브랜드를 좀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랑 협력 뭐 얘기하는데 다른 브랜드가 뭐 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네. 그래서 이런 뉴스플로우가 약간 그 현대차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짧게 좀 말씀드렸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또 취재했던 것 중에 금호석유 경영권 분쟁권이 있었어요. 근데 경영권 분쟁 저는 참 평화롭고 착한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경영권 분쟁 이런 거 자꾸 취재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작년 말부터 해서 IS동서라는 부산에 있는 건설사가 금호석유 주식을 좀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갑자기 그렇게 금호석유 주식을 매입을 할까. 혹시나 금호석유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취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였냐면 금호석유의 회장은 박창구 회장이에요. 금호가의 사남인데 여기에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을 하면 24%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 개인 최대 주주는 박창구 회장이 아니고 둘째 형의 아들인 박철한 상무가 금호석유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창구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의... 조카하고 작은아버지 사이네요. 네. 같이 있는 거죠. 조카하고 작은아버지. 근데 작은아버지의 쪽이 14%를 갖고 있고 그 아들이 10%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외부 세력과 연계를 하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왜 거기 박철한 상무가 금호석유에 가 있게 됐냐면 원래 금호가의 장남이 사망한 이후에 둘째가 박정구 회장이거든요. 이분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그룹 회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생인 박창구 회장하고 경영권 분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박삼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금호석유 이런 게 다 워크아웃해서 산업은행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 당시에 회장 아들이었던 박철한 상무가 박삼구 회장 쪽 편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다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지게 됐고 그 반대편에서 경쟁을 하던 박창구 회장이 박철한 상무를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때 갈 곳 없을 때 작은아버지가 챙겨줬는데 설마 경영권 분쟁을 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IS동서가 지분을 자꾸 매입을 하다 보니까 혹시 박철한 상무랑 손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박철한 상무가 별 말이 없었는데 공시를 하나 했어요. 뭐라고 공시를 했냐면 자기는 앞으로 박창구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작은아버지하고 따로 가겠다라는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3월에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거기서 주주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금요일에 단독 보도한 얘기입니다. 배당을 작년에 한 1,500원 정도 배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만 원을 배당을 해달라. 한 5배 정도 배당을 올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만 원 정도를 올리게 되면 박철한 상무 본인이 한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배당을 한 30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주제안을 할 때 또 이사 선임. 이번에 이사가 5명의 임기가 마감이 되거든요. 이사를 선임을 할 때 일단 본인을 이사로 선임을 해달라는 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겠죠. 자기하고 친부 있는 사람, 사회의사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금호석유에는 3월에 경영권 문쟁이 예고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차등 배당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기타 주주들은 일반 주주들은 1,500원을 받았는데 최대 주주 같은 경우로 1,350원으로 좀 적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박철한 상무가 이게 특수관계 아니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럼 자기는 기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그 공시를 한 날 주가가 무려 28%가 올랐었어요. 안 그래도 실적도 좋다고 아들 다 그랬었잖아요. 실적도 워낙 좋은 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그다음 날은 또 10%가 빠졌습니다. 여론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왜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제목도 또 제목이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 권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한 거라서 조금 그거 짧게 한번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박장구 회장이 경영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영권 문제, 실적도 올해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실적 문제하고 박철환 학무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금호석유 주가 변동성이 꽤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오히려 게임스타 얘기보다는 금호석유 사실 우리한테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지금 핫 이슈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한번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금호석유 얘기는 이정도까지 할게요.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건데 나중에 또 관심 생기시면 또 있어? 게임스타? 저요? 아 제가 그런거 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론 반영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게임스타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 좀 시작된 얘기인데 게임스타 뭐하는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미국 드라마 보면 젊은 친구들이 게임 사러 가고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게임 타이틀 빌려주는데 중디를 따지면 우리 어렸을 때 CD 사고 그랬던 가요샵, 음악샵 이런 데인데 여기가 사실 요새 오프라인 거래로 게임팩을 누가 얼마나 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게임스탑은 한 5천여 개 정도의 점포를 지방에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그리고서 여기가 사실 오프라인 샵이 점점 쇠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게임 거래를 해요. 중고게임이라는 개념이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소프트웨어인데 뭐 새 제품이면 좋고 헌 제품이면 안 좋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게임샵에서 온라인으로 살라 그러면 이제 새 게임 되게 비싸고 복제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게임스타에 가면 중고게임을 팝니다. 그런데 중고게임 사면 똑같이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껍데기만 조금 흩어진 거지. 그래서 여전히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 샵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는 뭐 예전에 넷플릭스와 거기에 경쟁 상대였던 블록버스터와의 대결 같은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게임스탑도 점점 오프라인 샵이 좀 없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주가가 낮았습니다. 한 5달러, 6달러 이러던 주가였는데 작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엑스박스 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른바 가치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 이 주식을 되게 유념하게 해서 봤던 거예요. 워낙 지금 낮은 수준이긴 한데 뭔가 신제품이라는 호재가 있고 또 하나 추잉이라는 온라인 애견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라이언코원이라는 사람이 이사회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한 10% 지분을 들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구조조용 같은 걸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샵을 점점 줄여가면서 온라인 쪽을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제2의 아마존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사실 조그맣게 도서 판매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꿔가지고 제2의 아마존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여기서 개인 주자들이 자기들이 잘 아는 종목이기도 하고 호재가 많아서 이걸 많이 사고 있었는데 여기서 공매도 해지펀드들이 여기 실패한 소매업자다. 여기는 주식 사는 사람 폭격 게임의 멍청이고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왔군요. 해지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대놓고 뭐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그리고 리서치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죠. 그러면서 여기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주식 커뮤니티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DC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 정도 될 건데 여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이 자식들이 또 우리를 털어먹으려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여론들이 모였던 거고 그러다가 여기에 전체 공매도 잔량이 150% 정도라는 건 공매도 포지션이 너무나 강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움직임은 꽤 유의미했습니다. 호재가 충분히 있고 여기서 공매도를 너무 세게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는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못할 거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처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공격을 했던 거는 저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략적이었다. 네. 충분한 호재가 있었고 이거를 사업재편을 하려고 했던 어떤 주체도 이 사회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을 너무 세게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스톱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합리적이라고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 호재가 충분히 있는데 공매도를 이렇게 세게 잡아놨다는 거는 주가를 조금만 올리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너무나 크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쇼스키즈 이러면 쇼커버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쇼스키즈가 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이게 전혀 문제될 거 없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이거는 개인 아니라 다른 해지펀드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해지펀드들끼리도 치고받고 하는 거죠. 네. 전략으로. 그래서 저거를 그렇게 많이 잡아놨어? 그럼 내가 주가를 예를 들어서 5달러짜리를 10달러만 만들어도 공매도 150% 잡았던 사람들은 거의 300% 되는 물량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많이 공매도 잡아놨다가 나중에 주식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빌려서 갚아야 되니까. 그럼 이런 데서 쇼커버가 나오면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예전에 폭스바겐이랑 공매도 세력이랑 붙었을 때는 쇼커버 때문에 주가가 500%까지도 올랐었어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회사도? 네. 쇼커버의 주가 반등이 굉장히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약간의 여론들이 덧붙여지면서 주가가 최대 47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주가 상승률을 따지면 최대치 기준으로 9300%까지 올랐던 건데 9300%예요? 이게 또 개인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현물만 사는 게 아니고 옵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동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옵션을 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콜옵션을 막 사면 콜옵션을 팔았던 증권사가 있잖아요. 콜옵션을 팔았던 증권사도 이렇게 매수가 많이 올라오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증권사도 콜옵션을 잡아주는 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돼요. 주식을 사야 돼요. 증권사가. 그러면 개인들이 열심히 현물을 사고 있는데 그 옵션 때문에 증권사도 같이 현물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를 감마스키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치니까 이게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멜빈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150% 잡아놨다가 완전히 털린 거죠. 공매도 포지션 잡아놨다가 완전히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 투자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매수 포지션은 주가가 하락을 해봐야 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달러짜리가 0원이 되면 5달러 손해보게 되는 건데 아까 공매도 포지션을 150% 잡아놨다가 이게 아까 9300%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공매도 잡아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정리를 했습니다만 계속 들고 있었다면 9300%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중간에 정리를 하면서 이 회사의 전체 자산이 한 15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5조 정도가 날아갔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5조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 사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어디서는 주식을 구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공매도를 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그 주식을 못 빌리면 돈은 어디서 빌릴 수 있지만 주식은 발행 물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못 구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회사가 디폴트가 돼요. 망해요. 사서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사서 갚아야 되는데 회사라는 게 해지펀드 회사 같은데 해지펀드가 망한 겁니다. 돈이 없는 거는 다른 데서 빌릴 수가 있는데 주식이 없는 거는 누가 안 빌려주면 끝이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물량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우리 안 빌려줄래 해서 다 막아버리면 이 회사는 그냥 파산되는 겁니다. 10조가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공매도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이후가 약간 감정적인 시장이 연출이 됐어요. 또 다른 공매도 세력인 시트론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공매도 하던 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뭔가 회계 부정을 한 회사나 상장 회사 서류를 조작했던 회사나 이런 거 적발해가지고 많이 벌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회사 CEO가 랜딧에다가 스트릿백을 만들었던 개설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니네 개인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가족들한테 협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의 가족들이요? 공매도 회사. 시트론. 시트론 CEO의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트론도 우리 더 이상 공매도 안 하겠다. 백기투학을 해버린 거죠. 이거 개인에 대한 위협은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시트론도 빠져나갔습니다. 멜빈 캐피탈로 빠져나가고 시트론도 빠져나갔어요. 이러면서 일단락의 한 국면이 끝났고 그 다음 국면이 로빈우드하고 한 판 붙게 된 건데 미국의 HTS 앱에 로빈우드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가 수수료가 없어요. 무료 주식 거래 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가 수수료 없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앱이라고 해서 동학개미라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새로 주입하신 분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고유명사가 돼서 로빈우드라고 하면 이게 로빈우드 앱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개미들을 로빈우드라는 표현을 써요.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밈이 된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사람이 됐는데 여기 로빈우드가 갑자기 게임스탑에 대해서 주식을 사지 마라. 못 사게 했어요. 매수 버튼을 못 하게. 버튼을 없애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쪽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매수세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한 번 주가가 빠졌다가 로빈우드가 이걸 막아버리면서 주가가 또 주가가 훅 빠졌어요. 로빈우드가 그걸 막으면서. 이게 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굉장히 공포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로빈우드가 아까 전에 시타델이라는 증권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시타델 헬즈 펀드가 멜빈 캐피탈에 지원을 했던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멜빈 캐피탈을 지원하기 위해서 로빈우드가 매수 주문을 막은 거다. 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굉장히 강한 비판들이 나왔었고 여기에 또 미국의 정치권이 참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미국의 정치권이 아니 지금 증권업계에서 뭔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조작을 해서 뭔가 개인들의 매수세를 막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급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얼리저브레스 워런이라든지 AOC라든지 뭔가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세게 비토를 하면서 청문회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SEC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해치펀드 매니저들의 움직임과 이 로빈우드가 이걸 막아버린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 그런데 그거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수료가 제로인 제로인 로빈우드가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상장하려고 그러는 나스닥에. 수수료 제로니까 사실 이익이 생길 수가 없지. 증권 매매를 중개하는 앱인데 수수료가 제로인데 거기 서버 비용에다가 고용...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수익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식 투자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로빈우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치를 내세웠었냐면 아니,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월스트리트의 어떤 탐욕스러운 금융자본들이 우리의 수수료를 다 빼먹는 거 아니냐. 나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한테 우리가 로빈우드처럼 어떤 정규 제도권에 대해서 저항하자. 이런 기치를 내세우면서 로빈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로빈우드의 수수료가 무료일 수 있는 이유가 약간 이게 좀 복잡한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로빈우드의 주 수익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문을 냈을 때 그 주문을 판매를 합니다. 주문에 대한 정보. 네. 그러니까 주문이 나오면 그 정보를 팔아먹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개념이 어려운 게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있어가지고 고빈도 매매 같은 걸 잘 못하게 되는데 이게 미국에는 거래소도 되게 여러 개 있고 증권사별로도 자기 거래소를 따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소가 되게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럼 주문들이 여러 거래소에서 확 나오는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가 만 원에 팔자 주문을 내요. 나는 만 원에 팔자 주문을 냈는데 B라는 사람이 9,500원에 팔자 주문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만 원에 팔자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9,500원에 팔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B주문을 빨리 발견하면 무조건 이익이에요. 그럼 5,500원에 내가 살 수 있어요. 저 옆에는 만 원에 파는데 여기 9,500원에 파니까 이거를 빨리 사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트레이딩하는 어떤 하이프리퀸시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고빈도 매매. 우리가 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매매들을 많이 일으켜요. 전용 회사는 엄청나게 깔아가지고 그것도 거래소 바로 옆에다가 사무실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들 입장에서는 정말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주문 중에 자기 주문을 빨리빨리 골라낼 수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빈우드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주문을 확 팔아버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하이프리퀸시 트레이딩이라고 따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 자체가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빈우드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주문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SEC가 로빈우드에다가 벌금을 때린 적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무료 수수료라고 사람들을 속였다.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정보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너네 수익원을 숨기고 무료 수수료라고 속였고 SEC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로빈우드가 고객의 주문이 다른 증권사보다 나쁜 가격에 처리되도록 했다. 로빈우드를 통하면 나는 손해보는 구조가 나오네.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에다 좋은 주문을 다 넘겨버렸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주문을 더 싸게 팔도록 했다는 게 SEC의 지적이었어요. 그러면서 SEC가 지적했던 거는 로빈우드가 결국은 고객이 낸 돈을 약 3,400만 달러 한 380억 원 정도 손해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빈우드가 무료 우리는 월스트리트에 저항하는 로빈우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를 안 받고 당신들이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37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SEC의 지적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대로 보면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로빈우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무료로 해준다 그러더니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 이용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등 쳐갖고 이거 또 돈 버는 그런 회사였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감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서 제가 엊그제 하이프리커시 트레이딩 했던 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로빈우드의 이 방식이 진짜 개미들 터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주문내면 제일 안 좋은 조건으로만 체결이 되게 하면 이게 수수료는 하고 비싸게 하는 기관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개인들은 나쁘게 투자하고 그러면 로빈우드가 나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하이프리커시 트레이딩이라는 게 매칭을 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로빈우드를 정의의 사도고 개인 투자자들의 대변인이고 수수료를 안 받아주는 그런 좋은 편으로 볼 필요도 없고 반대로 개인들의 주식을 팔아서 이걸로 개인들한테 뒤통수를 치는 그런 걸로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거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로빈우드 얘기를 왜 이 거래 시스템에 말씀드렸냐면 이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를 위해서 거래를 하냐 쟤를 위해서 거래를 하냐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빈우드에 대해서 되게 멋있는 그런 의적도 아니고 그러면 그 뒤에서 의적이라고 속이고 개인들을 털어먹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런 회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매수 버튼 없앤 이유는 나왔습니까? 그것도 외국에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해지펀드 매니저가 얘기를 해주던데 이게 주식을 구하고 사고 팔고 할 때 우리가 전액 다 내고 주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증거금만 있으면 일단 살 수 있고 이틀 후에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청산소라고 불리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가 하는데 청산소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거래를 딱 체결시켜서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데인데 이게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증거금을 좀 더 많이 내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증거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가 증거금을 낼 돈이 없어요. 로빈후드의 해명이에요. 우리가 증거금을 낼 돈이 없어서 일단 주문을 막았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지금 로빈후드 쪽에서 몇 개인가 제가 갖고 왔는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수십 개 종목의 매수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게임스타만 중단을 시킨 게 아니고 수십 개를 중단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로빈후드는 작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워스트리트에 있는 귀대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증거금을 가지고 있는 규모도 커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회사에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이런 인센티브, 무료라는 인센티브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일단 그것 때문이라고 일단 로빈후드는 해명을 하고 있고 SEC에서는 진짜 그것 때문인지 우리가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빈후드 얘기 좀 정리를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 앞으로. 라고 보면은 게임스탑에서 아까 전에 해지펀드들이 다 청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물량은 한 5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한 8% 정도만 없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직 살아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5달러에서 공매도 잡아놓은 애들은 조금 올라가면서 다 손해를 보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불, 300불, 400불 가니까 거기에 또 다른 공매도가 붙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관만 붙은 게 아니고 게임도 붙고 쇼페이주요를 많이들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주가의 변동성이 막 커지게 되면 이 공매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없는 주식을 팔아라고 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차입매도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차입. 빌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리는 담보 가치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게임스탑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쇼포시션을 가져가려고 하면 지금 이자가 한 50%가 넘었대요. 연으로 따지면? 네. 빌리는데 돈을 내는 게 50%가 넘어요. 내가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순간 이 주식을 빌린 돈으로 연 20% 이자로 계속 돈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때에 따라서 이것도 변하거든요. 연 20%만 내면 계속 유지는 가능한 거예요? 연 50%만 내면? 네.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게 한국 제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많게는 이자율 올라갈 때 80%까지도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자율 50%면 어떠냐. 우리 어차피 한두 달 안에 게임이 끝난다. 그게 연 50%니까. 연 50%니까. 몇 칼만 치시면 되지.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예전에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개인들도 쇼 포지션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저런 것들 반대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한번 주가를 올려서 공매도 세력을 쫓아내볼 경험이 개인들한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가 조금 더 올려가지고 쇼 스키지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몰리면서 또 매수 포지션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지금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이긴 한데 사실 공매도를 가지고 이런 식의 경쟁에 붙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게 공매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매수를 쳐서 올리고 올라가고 그때 공매도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계속 됐을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 것이냐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벌고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나냐 누가 이기냐보다 정말 누가 마지막에 남아있게 될까가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진짜 어느 정도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많이 빠져나오게 되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중에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300억 정도 번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화제가 됐더군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화제가 됐는데 그분이 일종의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게임스탑에 이번 거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키스질이라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019년부터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고 꽤 분석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가치 투자로서 접근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매번 주식 계좌를 까는데 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거는 한 370억 정도 현금하고 주식 포장해서 있다고 했었고 이게 또 제가 이거 취재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분이 깐 계좌를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주식으로 1600만 달러, 옵션 1600만 달러, 현금 1400만 달러 해서 한 500억 정도 돈이 좀 있더라고요. 이 사람 꿈이 고향에 실내 트랙 있는 집을 짓는 거라고 해요. 실내 트랙? 트랙, 달리기 트랙. 이분이 원래 달리기 선수 출신입니다. 국산 선수 출신이 됐네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가 조금 무섭게 느껴진 게 이분이 꿈을 이루면 팔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주도해줬던 이런 분이 주식을 팔았을 때 정말 여기에 같이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그러면 예전처럼 5달러, 6달러까지 떨어질 거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새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 8,000원에서 15만 원 됐을 때 다 8,000원 될 거라고 정말 위험한 투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8만 원 밑으로까지 안 떨어졌거든요. 그럼 삼성중공업도 3만 원짜리 96만 원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만 원 이하로 또 안 떨어져. 우리가 과열됐을 때만 보지 떨어진 이유에 잘 안 보는데 이게 유동성도 풍부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거품이니까 5달러 갔던 게 500달러 갔다 다시 5달러 갈 거야.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해서도 이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내가 나는 진짜 500달러, 100달러, 1000달러 갈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한테 묻지마 투자하니까 쪽박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하다 못해 어떤 기초자산이 없는 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이 어떤 변동성을 가지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분이라면 그분한테 가서 이거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이런 투자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상황 설명 정도 좀 드리고 싶었고 안타까... 시간 지났네요. 준비하는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들이 너무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이분들, 어떤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얘네들을 망하게 하고 싶다. 아, 그 해지펀드들?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은 2008년 금융위기의 키즈다. 당신들이 망쳐놓은 금융시장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내가 집에서 그냥 1년 동안 부모의 수입이 없어가지고 그냥 음식물 저장소에 있는 거 분유 타서 먹고 팬케이크 1년 동안 먹고 우리 이모는 그때 집을 잃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그러면서 내가 케찹으로 토마토 살 돈이 없었고 케찹으로 수프 끓여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좀 니네는 그렇게 큰 사고를 친 당사자인 월스테이트는 결국은 구제금융 받아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서 진짜 이 수백만 명을 고통에 빤트렸던 이 단죄를 하고 싶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여기서 섣불리 이거를 말을 한쪽으로 이분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 중에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이게 자본시장으로 왔다는 게 좀 위험하긴 한데 이게 또 게임스탑 외에 해지펀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걸로 겸점 번져가고 있어요. 아까 정프로님이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이거 앞으로 다른 데로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게 기관들만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기관들 예전에 공매도 포지션 세게 잡은 데 있으면 다른 기관이 와서 치긴 했어도 개인들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공매도를 너무 과도하게 포지션을 잡아놓은 데가 있다면 개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공매도 포지션 너무 과해. 조금만 올라가도 여기는 문제가 생겨.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이게 공매도가 너무 과열된 거를 방지한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과열된 공매도를 매수세가 방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이번에 게임스탑이 어떻게 될지는 떠나서 앞으로 이런 식의 매매들이 생기고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게 예전에도 기관들끼리 많이 그랬는데 우리가 안 봤던 거고 여기에 개인들이 그런 전략적 포지션을 취하는 것들이 앞으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거래 하나에 참 자본주의 또 금융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모순된 점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실 한 2, 30분 만에 이걸 다 풀어낼 수 있는 제가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래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본질에 대해서는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 권 기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커발해 준 것 같네요. 우리 깔끔하게 우리 서학게이미 형님들이 또 미국 가서 참전하셔서 한 600억 정도 일주일 동안 숨 매도를 하셨는데 수익률은 약 650%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제일이 좀 전이라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조심조심해야죠. 저도 댓글 보다 보니까 기관들은 혹은 해치펀드들은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해치펀드들은 흠씬 우리 개미들 때리다가 개미들이 힘차려서 때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룰 바꿔서 땅겜 하자고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아마 매수버튼 이거 관련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뭐가 정답인지 추가 취재 좀 계속해 주세요. 취재 결과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권수리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염승환 부장님 또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